안녕하세요! 저는 카케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트레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스터에그 업데이티드가 없을때 몇일 후에 업데이티드 테스트 중간에 제가 거기에 가볼게요 어허 가자 트레인에 있는 곳 정말 빠르다 우후 정말 빠르다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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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이 트레인을 꺼내줄께요 보기에는 오토두얼이 있어요 거기에 가 와우 너무 뛰어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한 번 더! 오케이 렛츠 고! 고 백! 렛츠 고! 거기다! 오케이 업데이트가 없을때 몇일 후 업데이트가 될거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